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게 왜 맞고 틀리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면 별 문제 없이 그 말이 받아들여지죠. 만일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싫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통하기도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울면서 간곡히 부탁하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면서 화낼 때 통하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상대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만일 그것조차도 안 되면 전문가에게 찾아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방식을 가지고 변화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아마 힘들게 날씨시스트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줘도 그들은 항상 반박할 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내죠. 앞뒤 논리가 정확하고 완벽한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의 궤변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 그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가 가능하죠. 끝없이 제자리를 돌고 도는 말싸움으로 당신의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만 갈 뿐이에요. 이성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날씨시스트에게서는 비웃음만 더 살 뿐입니다. 당신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여러분이 느끼는 냉혹함만이 더 가중될 뿐이죠.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만 가지고는 날씨시스트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날씨시스트는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들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서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실 정도라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제가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봉사도 할 겸 동네 경로당에 들러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적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같은 주제라도 문장이 3개 이상 이어지면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책 한 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디서 사람들에게 주워들은 얘기들로 아는 척하고 거짓말로 책을 많이 읽는 척만 합니다. 백날 좋은 강연, 좋은 설교, 좋은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 하나도 입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날씨시스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봤다면 얼마나 단순한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하는지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속이는 일 빼고 다른 분야에서는 머리 회전이 이상할 정도로 느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왜 이렇게 머리 회전이 느린지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씨시스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지? 라고 느끼지만 그들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몰라요. 모른다고요. 본인이 아주 논리에 맞게 똑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억지를 부리듯이 똑같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더라도 그럴싸한 문장만 만들어서 강하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하면 굳이 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제 말이 맞다면 사실상 날씨시스트들에게 그 무지함을 일깨워주고 잘 개몽시키기만 하면 그들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의지만 있다면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날씨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입니다. 자신이 거의 사탄마귀쯤 되는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핵심 포인트 즉 날씨시스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만드는 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보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라신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이 사람들을 영상 몇 개만 보고 변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주 힘들고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많은 자료들 속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선별하고 분류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긴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가면서 몸으로 익혀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진짜 별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해냈으니까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믿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굳이 바꾸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경험과 제가 만난 분들의 경험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들 제가 본 자료들의 근거한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저로서는 이 이야기들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너무도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아온 저로서는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이미 날씨시스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뽑아서 앞으로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잘못을 깨달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누가 날씨시스트였는지를 밝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너무 불쌍할 정도로 제 눈치를 보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과거를 굳이 폭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드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걸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날씨시스트와 관련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당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